응용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꿀모닝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도 시작해야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줄곧 해왔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꽤 많고 아직까지도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좀 떨어져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나락을 계속 추락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 설레이면서 밤잠 못 자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외국인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했죠 공매도까지 각자 확대를 해버리니까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멘탈이 나가는 거죠 팔만전자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원씩 떨어지더니 계속 1500원, 1300원씩 떨어지니까 결국 7만원짜로 간 겁니다 7만전자로 하지만 여러분들 7만전자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들어갈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평생 7만전자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향후 주가 전망을 봤을 때는 조만간 또 반등 해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언제 올라갈지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며칠 날 올라갑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맞친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사기나 뻥치는 거죠 어떻게 그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감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뭐 한 거의 4개월 정도는 거의 박스권에서 노란 거야 노란 건데 결국 8만이 깨졌다는 데 큰 의의를 두는 거겠죠 의의를 두는 건데 여러분들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최저점 뭐 물어보는데 최저점은 6만이 갈지 5만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7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절하면 손절 손절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은 결국은 피해보는 거예요 피해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손절은 보지 마시고 가만히 갖고 있으세요 특히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 쓰는 분들 특히 이제 대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참지 못하고 이제 손절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대만에도 급락을 했지 않았으니까 급락을 했어요 보니까 마진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진콜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황 연출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항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아니 갑자기 어디 뭐 생뚱맞게 무슨 빚을 내가지고 천만원, 이천만원 예를 들어서 억 단위로도 끌어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뭐가 투자가 되겠습니까 투자가 안 되죠 조금만 하다 가면은 금방 사람의 마음 심리가 흔들리는데 심리 싸움 심리 심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멘탈이라고 멘탈이 깨져버리면은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주 갖고 있어요 1만주 1만주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천원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5천만원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결국 주식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가치가 약간 변했을 뿐이지 그 현재의 가치가 하지만 그 수량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 않으니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만주를 샀을 때 여러분들 빚을 내가지고 좀 약간 초조하게 사신 분들은 이 5천만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결국 손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뭐 삼성전자 잡주다 쓸모없는 주다 요건 욕대로 막 바가지 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른 주식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손절할 수밖에 없고 항상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샀으면은 끝까지 간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거죠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질 수 없어요 뭐 폭락했다 막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니 뭐 하다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 아이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작년 3월 19일날 보세요 그때 푹 빠졌을 때 이때 계속 들어갔어요 사면서 왜냐면 그때 3월 15일 저점인 줄 들었는데 또 또 떠들어져 3월 16일 또 떨어져 3월 17일 또 떨어져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샀어요 사면서 다시 또 받는 거 뭐더라구요 이때 꾸준하게 사신 분들은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가다보니까 결국 그때 그래도 저렴하게 샀던 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좀 불을 창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때도 뭐 삼성전자가 근본이 없고 본질이 흐리고 뭐 엉망인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코로나 19 때문에 떨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굳건해요 굳건하고 아직도 돈 잘 벌고 있고 어느 기업 못지않게 펀더멘탈이 강한 회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업을 믿고 산다는데 1등 기업을 믿고 사면 여러분들은 결국 시간만 가집니다 시간 시간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가지더라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초조해 가지고 단타 치려고 한 번 하고 단타 쳐가지고 한두 번 벌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계속 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뭐 프로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타 잘 치는 사람들도요 단타 계속 연속적으로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그 뭐야 초단타 치시는 분들 봄이니까 0. 몇 프로? 3%? 2%? 이 수익 가지고 먹고 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남깁니다 순간 갑작스럽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런데 페이스 잘못 말려버리면은 특히 이제 억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투자는 장타, 단타라면 안되다 단타라면 안되고 투기도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투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타를 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길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강조하지만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뭐 7만 8천 5백원이지만 이게 뭐 7만 5천원 갈지 7만원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또 상황이 또 좋아지면은 다시 또 금방 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오면 다시 또 곧바로 8만전자 갑니다 또 8만전자로 다시 금방 회복을 해요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초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초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우리가 스스로 초조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 그 대규모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시장 판도를 흔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기 때문에 우리 개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갖고 놀기 딱 좋아요 얼마 좋습니까 흔들기 이렇게 공포,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대폭락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휩쓸려버리면은 그냥 개인 투자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노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외인이나 기관들 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변화에도 무감각하고 관심 없고 그냥 뭐 그러라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 아무리 외인과 기관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팔 마음도 없고 그냥 막 그러라니 합니다 그냥 지가나 가길 바라기 뿐이죠 뭐 주가 떨어지면 떨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당장 팔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뭐 삼성산자 뭐 1,2년 할 것도 아니고 5년 16씩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뭐가 걱정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작년에 그 사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19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때 열심히 모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승자가 되고 돈을 벌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옛날에 보면 내가 그때 팔지 말고 그냥 살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더 살 걸 그때 더 추가 매집해야 할 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껄껄껄 하다가 껄모사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런 우리 후회 없는 그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만전자 옆에서 다그치잖아요 계속 재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따라가면 돼요 같이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뭐 하자는 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만전자가 어떻게 가는가 저 사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어떤 말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는지 그 모습만 잘 살펴봐도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절대 뭐 투자해 갈 삼성 투자해 가지고 뭐 손실받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고 이익은 이익받지 절대 손실은 없어요 왜냐 절대 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하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동무 혐의 안 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무조건 삼성 종목만 일정 파지 않습니까 삼성만 그리고 ETF 유지로 하고 삼성만 집중적으로 파면 돼요 저만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정보 뉴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다른 유튜버들도 있겠지만은 저만큼 뭐 제가 뭐 잘 안 자는 게 아니라 저만큼 부지런하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가지고 영상 듣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멘탈 관리나 여러분들 같이 줄이니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뭐 천만 채널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꾸 뭐 좋은 생각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게 됩니다 셋업 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삼성전자 꾸준히 모으자 좀 떨어지면 또 한조 사는 거지 계속 사 조금씩 사서 모으자 떨어져 또 사 모으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면은 나중에 수량 많이 모아놓을 때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 상승률이 있을 겁니다 100% 이익이 됐다 그때 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세요 그렇게 이익을 남기고 또 수익 창출하면 또 그 수익 창출하시고 여러분들 또 맛있는 것도 사먹고 다른데 또 투자하다가 또 삼성에 대해서 또 미련이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또 투자하고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묻어놓고 꾸준하게 가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배당금도 받고 성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풀을 충천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뭐 횡고하는 기간도 있고 주가 하락하는 기간도 있고 다양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자기 우상에 한 겁니다 보통 한 10년 주기로 하니까 보통 한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을 했더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왕 먹은 것들 꾸준하게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60대, 70대 우리 누님 형님분들 잘할 테고 40대, 50대 우리 동지 분들 그리고 20, 30대 우리 젊은 우리 아우분들도 한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삼성전자 이왕 투자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뭐 두서 없이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흔들리지 말고 투자하려면 투자 확실히 하고 장기투자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정 불안하면 빨리 매도하시고 떠나시고요 삼성전자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천만 채널이 있다는 거 천만전자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자꾸 희망해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 폭락장이나 말 그대로 이제 급락장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내심 멘탈 관리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일단 천만전자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그리고 또 또 감사합니다.